애터미와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5일 백제체육관에서 오시덕 공주시장을 비롯해 애터미 임직원 130여 명, 공주시 자원봉사자 120여 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배추김치 20톤을 직접 담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복지 소외계층 2천 세대에 전달하며 따뜻한 손길을 전했는데요. 오시덕 공주시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애터미의 나눔에 감사함을 전하며 공주시에서도 동절기 동안 어려운 가구가 따뜻한 겨울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